세월호를 다룬 특정 다큐멘터리에 배급을 했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, 비공식적으로 차별을 받아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 시네마다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. 다음 스토리펀딩을 통해서 시네마다를 도우실 수 있는데요. 시네마다를 돕는 것은 특정 회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미 있는 동립 다큐멘터리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작품들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.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.